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제공하는 쿠폰 앤 이벤트 앱이 2018 앱 어워드 코리아 유통 및 상거래 분야 대형 슈퍼마켓 부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앱 어워드 코리아는 소비자 선호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 쿠폰 앤 이벤트는 지난 2016년 오픈한 이후 단골 점포 설정 기능을 통한 맞춤형 혜택 제공 모바일 포인트 카드 및 모바일 영수증 기능 매주 새롭게 선정되는 모바일 앱 전용 할인 상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제공 등 고객 친화적인 앱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앞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